박홍률 목포시장이 내년도 목포시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김동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면담하고, 내년도 목포시 현안 사업인 구수협위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삽진한 국가화항 지정,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장비 지원 등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계속 사업과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을 포함해 정부 예산의 8,26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